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먼저 출시가 됐다가 우리나라로 역출시된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을 먹어볼거에요 여러분은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올해 1월에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된 라면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출시 한 달 만에 20만 개나 팔리면서 인기가 많았대요 이게 소문이 나서 일본에서 직구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직구로 먹으면 한 봉지에 5천원 정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만큼 뭔가 맛이 특별했다는 건데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이 이번에 한국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그런지 호치가 캐리어를 끌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어떤 맛일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얼른 뜯어봤습니다 끓일 때 넣는 후레이크랑 액상소스가 들어있었고 면이 딱 봐도 비빔면처럼 엄청 얇아 보이는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레이크를 넣고 면 넣고 3분만 끓이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야끼소바를 맛있게 먹는 법 아시나요? 가스오부시, 마요네즈, 베이컨, 그리고 반숙후라이를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기대되시죠? 제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기본 야끼소바 먼저 어? 생각했던 맛이랑 되게 다르네? 한입 더 먹어볼게요 뭔가 되게 새콤한 맛이 뒤를 딱 받쳐져서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침샘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맛이네요 잘어울린다 진짜 잘어울려 이건 가스오부시다 이야... 맵기는 그렇게 안 매운 것 같아요 그냥 불닭 정도? 아니면 진짜 불닭보다 살짝 덜 매운 것 같기도 하고 반숙 계란후라이만 먹어볼게요 반숙 계란후라이를 꼭 드세요 꼭! 여기 야끼소바에 일본 느낌 나는 간장향 있잖아요 그런 간장향에다가 매콤한데 여기에 반숙 계란후라이의 고소함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뭔가 매운맛이 살짝 부드러워지면서 고소한데 일본식 간장 느낌도 같이 나고 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퍼펙트 진짜 와... 이거는 반숙 계란이랑 해먹기 위해서라도 또 먹을 각입니다 이건 제발... 정확한 식감이 아닐까? 뿜뿜 에흠 인식.. 코콜라 파 하이 오우 음 오우 으흐흐흐흐흐 근데 레전드는 뭐다? 계란후라이다! 그래서 지금 반숙 계란후라이 2개만 더 해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와... 좀 전에 계란후라이 소리 들었나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렇게 딱! 집었습니다 면! 와! 진짜! 레전드 조합이다 이거! 와... 진짜 어마어마한 가성비에 꿀조합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다 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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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먹어봤는데요 끝에 오는 새콤한 맛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호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겐 불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반숙 계란후라이 같이 먹으면 그냥 무조건 호호호호 나올 것 같은 그런 신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바네로 어쩌고저쩌고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주방에 있거든요 요즘 불닭이 신메뉴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불닭 영상이 연속으로 올라와도 사랑으로 봐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무리송 들으러 가시죠 맛있게 싹 비웠지 일본에서 귀국할 만큼 맛있네 반숙 계란후라이의 조합은 살면서 꼭 먹어봐야 돼 인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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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들